먹는다 녹두가 먹는다 형 나 사진기사로 이번에 취업했거든 잡았어 잡았어 스크스 나중에 쓰고 AK 써야겠다 일단 다시 왔다 지금 왼쪽 오른쪽 왼쪽 두번째 창문에서 앉아서 보고 있고 가운데 또 문 옆에 창문에서도 보고 있고 어? 귀엽네 형이 잡아줘 아우 잡다 두명인데 잡아줘 한번 다시 해줘 보여줘 집에서 시도할게 보여줘 보여줘 보고 있을게 3층으로 얘네 3층으로 봐서 잘 안나온다 한번 보여줘 어휴 저거 죽을 뻔했다 아냐아냐 딴거 신경쓴다고 지금 바빠 빨리 보여줘 머리를 안 내밀어 중간 중간 문 여는 데 있지 창문 말고 중간 문에 있어 2층 어 문에도 있고 맨 오른쪽 창문에도 있어 아니 맨 오른쪽 창문이 중간 문으로 이동한거야 왜? 어 방금 봤어 중간 창문 쳐다본다 나 내가 어그로 끌게 형 머리 쏴주제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안보이는 각이야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아 빨리 아니 안보이는 각이라고 걔가 오른쪽면에 붙어있는데 오른쪽 각이 어디다 형 하나 아래에 붙었다 그냥 잡자 가자 자 뛰어버렷 아헤이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김치볶음밥에 힘을 보여주마 계란어택 왼쪽으로 돌아 하나 어디갔지? 아이템 주세요 빨리 당장 라인나우 하나 우리 쪽으로 아예 붙었었어 맛있는거 많이 들고 있어 얘네 아하아 아파트에서 날 쐈어 형 빨리 혼내줘 형이 형 차례야 이제 도트 없어 도트? 도트 있어 일로와 자 형 차례야 내가 어그로 끌게 어디있어? 맞지? 그렇지 부술용은 오 어? 부술 수 있다 개꿍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근데 이 뚝 날라갔네 너무너무 잘하잖아 역시 딩쌉쇼 왜그래 갑자기 하이퍼 엑스 마우스 뭔 소리야 나 맨날 맨날 형 칭찬했는데 이상한데? 뭔가 좀 이상한데? 오늘 뭐가 이상하다? 어? 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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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 먹고 있어 와인 맛있다 형 총알 좀 줄까? 와인 여기 어? 두개 다 쓸까 그냥? 뭐? 칠탄만 쓸게 나는 어 AK랑 스크스? 나 맨날 되게 잘했는데 형한테 맨날 구박주고 그런적 없는데 어? 5탄 안써? 5탄 주워왔어 주워? 너 진짜 주워? AK.4 아까 우리 잡던 시체 먹자 아 보정기 앰포다 여기 파밍 하나 다 있을거 아냐 이 동네 그치 너 뭐냐? 오우 오탄 너무 많은데? 오우 오탄 너무 많은데? 형! 왜? 빨리 가자 파밍 중이야 아니 언제까지 땅에 떨어진거 먹고 살거야 어 맛있다 아 뭘 맛있다 야 안그랬잖아 빨리 평소에 주워 먹는것도 변변치 않더라고 아이 빨리 나와 감사하게 돼 그럼 이런거에 아 빨리 나와 그런데 감사하... 더 먹고 싶다 아 좀 맛있는거 더 먹으러 가자 더 맛있는거 먹으러 가자 그런거 먹지 말고 어이 더 맛있다 아 뭘 더 맛있다 야 빨리와 더 맛있다 어 삼뚝 이경 가져야돼 아이 그거는 먹어야지 줘봐 형 파밍 맛있는거 나와 어? 형 왜 모텔에서 나와? 뭔소리야 형 파밍한 곳이 모텔이잖아 왜 모텔에서 나와? 모텔 건조하는 곳이야 이거 평화가 있는 곳 어딨어 우리 차 어딨지? 이거 봐 정신 못차리잖아 아 여깄다 열줄이 스크림이 어딨어 저기 차 있네 기름 넣고 나 차까지 세워놨어 저 뒤에 유리창이 없네 뒤에 유리창이 없네 형 노란핑 왜 찍어놓은거야? 저기 에어드랍 있으니까 아 진짜? 어 비행기 떴다 잠깐 멈추자 잠깐 멈추자 어 이 정도대로 가면 되겠어 어허 어허 아허 아허 가자고 아허 아허 어 어 어 어디갔지 아 좀 위험한 지형이긴 하다 여기 어 두루치기 당했던 곳인데 여기 형 방금 차에다 두루치기 당했는데? 형 여기 대킥 대킥 나 있어 있어 SR 대킥 버려 그러면 있어 있어 내일만 챙겨줘 먹는다 먹는다 녹두가 먹는다 형 나 사진기사로 이번에 취업했거든 4배율 있어 4배율 그래 나 노란핑 가면 줘 노란핑도 사실 좋은 기업은 아닌데 아 아까 대킥 주스러 가라고요? 안돼 안돼요 되게 필요없지 필요없지 다섯발에서 일곱발 는다고 그게 뭐가 차이가 있어 형 위에다가 4배율 떨궈놨게 계단 앞에다 어 쟤네 먹으러 왔다 여기 여기 에너미 주황핑 에너미 주황핑 에너미 소음기 줄까? 아니야 나 소음기 있어 이미 사기 트리 사기던데 형 안돼 안돼 트리 사기야 사기 안돼 내가 쏠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빼꼼할 거야 이제 안 해 이게 무적이야 무적 무적 배란다 무적 베란다 무적 베란다 아니야 이렇게 다 알고 쏘는 것보다 몰래 쏘는게 제일 재밌다고 무적 베란다 오른쪽 파란 집으로 이동했어 오케이 오케이 어 머리가 왜 이렇게 커졌지 저 친구 형 잔뜩 화가 났나 본데 이 아이가 사기자리던데 데미지 안들어가던데 잔뜩 독이 올랐습니다 잡으러 가자 난 배고파 더 먹어야돼 이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 더이상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다 간다 가면 죽어 쟤네 와야돼 어차피 안죽어 간다 나는 이거 해보고싶어 이거 내가 쐈을 때 안막 안뚫렸거든 자리가 해보고싶어 애들이 쐈으면 좋겠어 이 자리 간다 내가 형 이 끝라인 지킬게 울타리 사이로 쐈는데 총알이 안들어가 여기 안으로 가면 솔로는 해놨다 바꿔서 되리라 같이 쏟았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지킬게 넘어오는거 아 나 입두기지 여기 있으면 안되는데 렌드하자 렌드하자 렌드 렌드하자 렌드 렌드하자 렌드 용주 렌드하자 렌드 안보여 안보여 그러면은 차소리나는데 멀리서 카고팔소리도 뛴다 어디 도로에서 그쪽에선 아마 W? SW? 아아 내 능선 아예 건너가지고 안보여 어 임마 와 엄청 느리네 어 온다 잘있어 딩삽쇼 창피시 으흐흐흫 Batman 아냐 어 아니 여기 이쪽 방에서 왜 이렇게 많냐? 팀? 어디? 아아 아까 노란핑 너머로 아 그쪽으로? 산 너머에서 하나 또 와 그래? 이제 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 흠 보여야 되는데 왜 애들 안보이지? 윤매생 이사진 기사 네트하이 저거 뛴다 안스코드 하아 너무 멀다 너머 노란핑 너머 멀다 흠 멀구만 이쪽으로 차 엄청 지나다니는데? 도로? 형 가자 도로 어서 나와 그만 쏘고 나와 여기서 쏴봐 홀재미야 지금 230방에 엄청 뛰고 있어 언덕 위에 개미들 뛰고 있다 아니 살아온다 그런거 말고 나 못 아 오오 춥어어 엔이 방향 왜 나 왔다 그래서 fora вп 일단 gt 220 멀리 개꿀잼 우리 한 번 더 걸치게 여기 들어가겠다 하나 더 왔어 W255 이쪽으로 여기 들어가있어 그러고 카우팔 어디야? 저기 멀린가? 아 저기 막 다 뛰네 115 저기 있는데 찍어놨어 형 가자 잡으러 115 해우소에 섰다 오케이 오케이 카우팔 소리 바로 그거를 잡으러 가자는 거였어 안가? 잡으러 가자고 저걸? 응 안갈래? 몇 명 있을지 몰라 2명 2명 차 하나 더 붙어서 아니다 2명 아니다 3명 기다려봐 아 이게 아 후라이팬 안 돼 아 나이스 2명 기절 하나 잘라놨어 하나 바퀴 뒤에 하는데 나이스 하나 더 그리고 이거 하나 먹고 그냥 255 깨서 가 왜 저기 또 와? 여기도 누가 있던 해우소에 한스쿼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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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맞지? 잠깐만 들어가지마 안돼 형 저거 바퀴 부숴놓자 차 뒤에도 있다 아 빗나갔다 아깝 많이 맞는데 근데 되게 기절을 안하네 아깝다 잡았어 잡았어 그 위에 해우소에 있네 그 위에 해우소에 어 위에서 있고 SW 자기랑 안에서 부륵치기 당하고 있고 이쪽으로 뛰고 있어 마시멜로 붙었어 SW 마시멜로 나 위에 볼게 위에 뭐 엄청 많아 SW 진짜 많아 차왔다 차왔다 우리꺼다 콜택시 콜택시 아씨 아씨 여기에요 총알이 없어 되게 많아 SW SW 진짜 많아 괜찮아 형 위부터 처리하자고 총알이 없는데 총알 먹어야 돼 지금 얼마나 썼길래 사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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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시발밖에 안나오네 칠탄 다 쓴거지 아 칠탄 많이 없어 5탄 줄게 5탄 줄게 야 지금 위에 푸시중이야 30방이야 한명 기절시켜놨어 안쪽에다가 이쪽 쬐주실? 그렇다면 내가 더 푸시할게 아 저기 두명 안쪽에 살리고 있고 한명 더 있다 오케이 오케이 3명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맞고 나이스 수류탄 하나 위에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총알 여기 많아 형 다 먹어 꿀맛이야 체력 덥다 빨리 와서 다 먹어 갈 길이 머네 아니야 아직 많아 우리 갈 길은 탄탄대로야 빙삽션 큰일났다 빨리 먹어야 돼 추워진 시간은 30초 내가 다 먹었어 내려가지고 설마 남아있겠지 형 여기 구상 두개 드링크 두개 땅에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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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는 다 일곱개 감자는 다 내꺼 감자는 다 내꺼 감자 개꿀 형 여기 7탄 많다 7탄 다 가져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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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빙삽션이 인도하는 곳으로 isha 아하 여기가 우리 목표 맞나요? 다 죽은거 아닐까? 지금 수류탄에서 막 죽고 있는데 추류탄 사운드가 안나거든 어 이스트 이스트 위에 하나 뛴다 확인점 어 어 어 뭐야 왜 안맞지 쟤 형 좀 위험해 맞어 트랙터 뒤에 있고 어 좀 위험해 위험해 뭔가 내가 리드샷을 너무 많이 줬나 아닌데 거의 바로 앞에다 쌌는데 아 이쪽 막 산다 망했다 이거 이거 빨리 못잡은 양각인데 형이 빨리 잡으면 돼 개꿀이야 아 저기있다 쳐다본다 내게 앳답이 있었더라면 어 죽네 형 위가 클리어 시켜놨어 에어드랍 어 너무 맛있겠다 아 근데 가면은 분명히 딩 형이 위가 클리어하라 그랬지 궁디팡팡 할거야 위가 클리어 저 끝에 275 W 나무 뒤에 하나 그리고 192에서 총소리 났고 붙었나 벌써 내가 뒤로 빼는 사이 메이베이 나 275 볼게 W 맨끝 나무에 있었어 어 W W 내가 볼게 맨끝 나으면 저긴가 아 오케 확인 장기장 왔다 160 바위 너머 바위 뒤에 붙었어 160 바위 뒤에 붙었어 160 바위 뒤에 붙었어 160 바위 뒤에 붙었어 160? 아 저기 아흥 160 바위 뒤에 클리어 유사 레드존 간다 얘 왜 죽어있냐 활기 저거 왼쪽 각이야 바위 뒤 염나무 나 보고있어 하! 유사 레드존 파이어볼 에이 안돼 나 죽어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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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